지난 주말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화려한 대결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예측할 수 없는 폭우로 인해 그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호주에서 열린 웨스트엠과의 첫 경기에서 손흥민이 결장하여 실망감이 증폭되었는데 이번 레스터시티 대결에는 손흥민이 선발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해외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방콕에 위치한 나자만갈라 스타디움에서 장대비가 내려 경기장의 라인들이 사라져버렸고 축구공이 제대로 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경기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기다려온 현지 팬들의 엄청난 실망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토트넘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그팀과의 연습 경기 기회를 놓치게 된 점입니다. 또한 현재 팀의 주장인 해리 케인에 대한 이적설이 끝나질 않아 선수들의 분위기 역시 다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결국 손흥민이 직접 케인의 이적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시즌 동안 3명의 수비수를 사용하여 수비적인 전략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현재 감독인 폴로포네카는 4명의 수비수를 선호하며 공격적인 전략을 추구합니다. 프리시즌에서는 바뀐 전략을 시험해볼 친선 경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 프리시즌 일정 중에서는 웨스트엠과 레스터시티가 유일한 프리미어 리그팀입니다. 이는 토트넘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즐겨 찾던 축구 시합이 신드롬을 자아내는 미스테리로 전환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라이언시티 세일러스와 우크라이나의 샤허타르 도네츠크는 물론 프리미어 리그의 엘리트들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화려한 매치업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레스터시티즈는 예기치 않은 일로 토트넘에게 놀랍게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훈련 일정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폭우의 충격으로 마치 마법에 걸린 듯이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분위기는 어둡고 침울하였습니다. 해외 팬들은 이 충격적인 변화에 대해 심오한 우려를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경기가 단순히 연기된 것이 아니라 취소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아마도 태국까지 그냥 목적 없이 방문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번 시즌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실제로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지닌 것입니다. 혹시 토트넘의 관계자들이 태국이 현재 우기인 것을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프리시즌에서 토트넘은 단 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2대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시즌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태국 방문 일정이 정상적인 시즌 준비하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경기장을 방문한 팬들에게는 환불도 중요하지만 토트넘이 잃어버린 친선 경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프리시즌 경기 기회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토트넘이 경쟁팀들보다 한 주일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 태국에 도착했지만 선수들이 한 것은 비를 맞으면서 팬들에게 손을 흔든 것 뿐입니다. 토트넘이 정말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레스터시티즌에서 토트넘은 한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서 경기장이 침수되는 것 그게 토트넘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은 경기가 취소된 사실에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다음 시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데 더 큰 걱정을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상황은 엄청나게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웨스트엠전에서 부상으로 빠진 후 아직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그는 이제 필사적으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려야 할 시점에 레스터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진정한 치명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순간에도 팀을 이끌어야 할 자리에서 빠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토트넘의 주장인 케인입니다. 토트넘의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적설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레스터시티전을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친정팀을 상대로 할 메디슨이 출석했고 토트넘이 공개한 사과 영상에도 케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주장인 요리스가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위해 투어에 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주장인 케인이 주장의 역할을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을 격려하고 팬들을 안심시켜야 할 때인데 그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팀에 새롭게 합류한 메디슨과 주장단에 포함되지도 않은 손흥민이 팬들을 위해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메디슨이 손흥민과의 친분을 깊게 나누고 있음을 드러낸 가운데 잠정적인 경기 취소로 인한 그들의 마음은 깊은 실망감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들은 폭우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려준 그리고 응원해준 팬들에 대한 무한한 고마움을 표현하며 그들의 감사의 인사를 넘겨주었습니다. 손흥민은 방콕에도 도착했지만 비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경기가 취소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주장이 아닌 손흥민과 신인 메디슨이 팬들에게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가운데 토트넘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케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이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팀의 중심이어야 하는 케인의 부재는 토트넘 팀의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방면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케인에 대한 이적설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매체들은 그가 이 여름의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BBC는 유럽 최고의 클럽들이 케인을 영입하길 원한다고 보도하였으며 유럽 뉴스에서는 몇몇 팀들이 토트넘이 케인의 영입 제안에 관심이 없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여름에 케인이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독일의 미넨과 프랑스의 PSG가 케인을 영입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며 그들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매체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의 소유자 조 루이스가 큰 도전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레비 회장에게 케인의 매각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케인이 계약 갱신을 불허한 상황에서 레비가 케인을 설득하지 못하면 팔아야 한다는 루이스의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루이스, 레비를 능가하는 토트넘의 주인은 내년 여름의 계약이 만료되는 케인을 자유계약으로 놓아주기를 원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루이스는 이렇게 직접 나서서 현재의 상황을 조정하고 있다는 텔레그래프의 보도는 분명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풋볼 런던의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그가 영원히 기억할 파트너였던 케인의 이적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케인은 무례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항상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며 그의 생각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케인이 받는 압박은 엄청나지만 그는 우리 팀의 리더입니다. 그와 팀 간의 결정은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케인이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며 눈치를 보였습니다. 팀의 리더인 케인은 토트넘이 흔들릴 때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PSG의 은바페처럼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은 최악이지만 케인의 침묵은 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빠르게 미넨이나 PSG로 이적하고 그 돈으로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손흥민이 새로운 리더로서 토트넘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요? 레비 회장과 케인 사이의 갈등은 토트넘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 조 루이스가 개입하면서 상황이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루이스는 강력하게 케인의 이적을 촉구하며 팀의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불구하고 팀 내에서 손흥민이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의 존재감과 성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의 공동작업자인 케인에 대한 진실된 존경과 존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케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칭찬하면서도 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손흥민은 또한 케인이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 팀의 리더로서 케인의 무력함 그리고 그의 결정이 팀에 미치는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팀 내에서의 갈등과 불확실성은 실제로 팀의 성장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는 팀의 새로운 리더로 나서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